여름비가 그치고 아주 오랜만에 혜님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얘들이 이제 척하면 척이구나. 근데 웬 휴대전화? 뭔데? 뭔데 그래? 아이고, 깜짝이야! 내가 들어가고 있나? 얘들아, 안녕? 오늘 날씨 무지덥네. 얘들아, 너희들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참, 너희들이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래, 한번 따라와봐.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나 봐. 또 여기다 알라놨네, 이거. 너희들이... 알? 진짜 알이다. 근데 왜 하필 저기에 나왔을까? 아, 이거 닭털 이거 다 청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 저기 닭털 좀 날리는 거 좀 봐. 닭털? 진짜 많다. 닭털다! 닭털다! 닭털이다. 닭무늬도 거의 다 먹었네. 무늬도 빨리 줘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다. 빨리 와서 도와줘. 알았지? 기다리고 있을게. 어서 와. 음, 날도 더운데 니들 오늘 고생 좀 하겠는걸.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아저씨가 계신 농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오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하러 가는 건데 너희들 너무 신났다. 뭐 그래도 시골에 오니까 좋긴 좋네. 얘들아, 일할 곳이 어디냐 하면 말이지. 인삼으로 유명한 고장 바로 금산이야. 어때? 소도 있고. 가마솥에 음식도 있고. 어우, 시골 외갓집 생각난다. 그러나 얘들 아직도 도착 안 한 거야? 아저씨, 얘네들 일하러 왔대요. 뭔데, 뭔데? 이거 방어토마토 같지 않아? 벤따인데. 둘 다 땡. 앵두래, 앵두. 야, 요거 따서 우리 먹자. 그래. 그러기도 끝지, 뭐. 근데 얘들아, 주인한테 물어보고 따야지. 메이슨, 힘을 내, 힘을. 그렇지, 떨어졌구나. 나 먹고 싶어. 토마토? 나 토마토 줄어. 나 토마토 못 차려. 왜 이렇게 없어. 먹어봐. 맛있어. 맛이 어때? 알지? 음, 진짜 열심히 먹는구나. 맛있어. 맛있어. 되게 맛있어. 그래, 맛있는 건 알겠는데. 너희 일하러 온 거 잊은 거야? 가자. 야. 빨리 좀 와라. 어? 이건 뭐야? 알이잖아. 알, 진짜네? 알이라고 했는데. 알이라고 했는데. 야, 김대교. 괜찮아. 깨졌네. 안 돼, 깨끈 거는. 조심했어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명은, 한 명은. 한 명은 큰일 났겠다. 한 명 더 큰일 났다. 깨뜨렸잖아. 아기아라 미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괜찮아. 그래 괜찮아. 다음부턴 조심하면 되지. 근데 이건 뭐지? 닭이 들어있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오골개 알이야. 오골개. 생김새는 닭과 비슷하긴 한데 살과 가죽 그리고 뼈가 모두 까마귀처럼 까매서 오골개라고 부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 원기회복 보양식으로 많이 알려진 동물이지. 얘들아 근데 달걀 같은 게 왜 이런데 길거리인 거지? 일단은 할아버지한테 갖고 가보자. 가자. 그래. 그러고 보니 아직 너희 인사도 안 드렸네. 많이 기다리시겠다. 얘들아 안녕. 안녕. 어서와. 아유 잘 왔어. 이게 뭐예요? 이거지? 우리 공주도 같이. 이게 뭐야? 조우창이요. 조우창이요. 얘는 여자 아니고 남자예요. 안녕하세요. 꼬꼬닭은 어디 있어요? 꼬꼬닭? 아까 전에 길가에 계란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아, 이걸 주셨어요? 네.